자, 안녕하십니까. 이트랜드 강웅보센터장입니다. 며칠 전부터 김도영 팀장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삼성 자산운용사와 함께 콜라보로 이트랜드가 지금 진행하는 컨텐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ETF 투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국의 아주 좋은 컨텐츠를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실 분인데요.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또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뜨셔서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자산운용사의 서범진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외모도 너무 좋으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삼성 자산운용사는 일단 비주얼 보고 뽑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닙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제가 뵌 분들이 다. 그러네요. 김도영 팀장도 그렇고. 네, 네. 능력도 저희는 본부장님을 익히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 삼성 자산운용사에서 액티브 ETF를 출시한다고 해서 그런데 본부장님이 이걸 담당해서 운영하신다고 해서 기대가 큰데 또 제가 저희 팀장한테 전달받기로 본부장님이 직접 오셔서 또 이걸 소개를 해 주신다고 해서 오늘 기대가 큰데 저희 이틀랜드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그로스 주식운용본부장을 맡고 있는 서범질입니다. 제가 이번에 액티브 ETF 이것들을 작년에도 좀 출시하고 올해 5월 달에도 또 새롭게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액티브 ETF에 대해서 고객들이 잘 모르는 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거를 좀 시원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티브 펀드 하면 일단 사전적 의미라고 할 것 같지는 없지만 그냥 시장 대비해서 초과 수익을 내고자 하는 그런 펀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는 거죠? 네. 액티브 펀드들은 각 색깔이 있는데 가치형 액티브 펀드도 있고 성장형도 있고 각자 또 이제 벤치마크가 주어지기 때문에 벤치마크 대비 알파 초과 수익률을 내는 걸 목표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본부장님을 모셔서 처음부터 좀 사실 유튜브는 좀 솔직한 게 좋잖아요. 그런데 액티브 펀드를 전 세계에서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출시를 하지만 사실 초과 수익률을 내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그 부분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너무 눈높이가 높으면 또 신념도 클 수도 있으니까. 네. 주식은 좀 사이클이 있는데요. 한국 주식시장은 사실 2010년부터 2020년 작년 초반까지 2000포인트에서 10년 동안 왔다 갔다 거렸기 때문에 맞습니다. 펀드 수익률이 특출하게 잘 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미국은 10년 동안에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고객들도 펀드에 투자해서 큰 수익률을 못 받기 때문에 또 해외로도 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국 시장도 과거에 박스권을 좀 탈피해서 한 단계 레벨업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의 일부분은 자산을 좀 투자하는 게 지금은 좀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000년도 초반에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20위랑 최근 들어 2015년 17년도 이후부터는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가 완전 성격이 달라지고 좀 글로벌리하게 성격이 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 달라진 거죠. 2000년도 중반에는 사실 중국의 투자 사이클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주식들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이런 것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은행주도 그렇고요. 최근에는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 성장주들 특히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인터넷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밸류에이션도 예전에는 10배였다면 지금은 14배, 15배 한 단계 좀 레벨업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가는 산업구조가 한국에 좀 많이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늘 10년 박스피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눈높이를 좀 높게 봐도 장기 투자를 이제 미국 쪽으로 또 그렇게만 보지 말고 국내도 좀 가능하게 환경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네. 그리고 유동성도 되게 수급도 되게 중요한데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증시로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은 앞으로도 이런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면 또 아직 외국인은 들어오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까지 좀 들어오면 한국 주식시장은 한 단계 4배를 팔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예전보다 좀 비싸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싸지 않은 것 같고 그 이유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예전에는 금리가 6%, 5% 이랬는데 지금은 1%, 2% 이 정도 있기 때문에 주식의 밸류에이션은 한 단계 좀 레벨업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옛날에는 17배, 18배 지금은 25배 또 옛날에 중국이나 일본은 13배, 14배였는데 지금은 17배, 18배로 다 레벨업 한 번 돼 있거든요. 그건 금리와 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한국 주식시장은 지금은 정상 궤도로 가고 있다. 앞으로도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시가총의 대형 기업들의 이익들은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 주셨지만 액티브 펀드나 액티브 ETF의 가치라든가 성장주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소개해 주실 것이 제가 제일 관심도가 높은 자동차 섹터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저희들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님이라고 자동차 학과에서는 되게 유명하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24시간으로 봐서 지금 자동차의 미래차는 새벽 1시가 지났나? 그 정도인 것 같다.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본부장님 이 의견은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저도 완전히 공감하고요. 지금이 성장의 초입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예전에는 자동차 하면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사람이 직접 운전해서 가는 게 자동차였는데 향후에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전장화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것들이 융합된 스마트 모빌리티 형태로 계속 발전할 걸로 보고 있고요. 이게 자동차 제조뿐만 아니라 IT 이외의 다른 것들까지도 다 융합된 그런 산업으로 발전할 거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은 진짜 초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초입인데 사실 최근 자동차 섹터뿐만 아니라 좀 많이 또 미국의 테슬라도 그렇고 수소차도 그렇고 좀 지지부지한 모습은 좀 있습니다. 전망은 밝지만 아직 저희들 구독자분들의 수익적인 측면은 좀 아쉬운 물론 코로나 창궐 이후에 급등할 때 현대차가 아주 큰 역할을 했는데 장기적이지만 사실 그런데 우리가 펀드나 ETF도 너무 단기성으로만 보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액티뷰 ETF도 너무 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했다가 너무 단기적으로 수익이 좀 안 난다고 해서 이렇게 좀 아쉬워하지 말고 길게 봐야 된다. 그것도 제 말이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 최근에 자동차 섹터가 쉬고 있는 건 실적이 나빠서 이런 것보다는 자동차 반도체가 없기 때문에 생산이 좀 2분기에 안 될 것이다. 기업 IR 할 때도 2분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좀 쉰다고 보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기아차가 퍼로 봤을 때 한 8배, 현대차가 한 10배, 국내 코스피 레벨보다도 한 단계 낮은 레벨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만 확인이 되면 이익이 정상대로 나온다고 하면 이 레벨에서 한 단계 레벨업 될 걸로 보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은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지만 6월 말, 7월 달에 실적 발표 시즌에는 한 단계 레벨업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은 지금 현재 반도체에 대한 사실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현재 옆으로 좀 기고 있는 흐름이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자동차 섹터나 여기에 관련된 산업은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좋았던 주식들을 보면 사실 인플레이션 관련된 소재, 산업재 이런 주가들은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좀 규제 내용들이 나오면서 좀 가격들이 좀 하락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있는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좀 그동안 한 한 분기 정도 조정받은 주식들을 사놓고 우리가 2분기 실적이나 3분기를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지금은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이 정도 시간 지났으면 제가 본론으로 막 질문해야 되는데 본부장님과 저희 이트랜드 구독자분들께 좀 친분이 쌓아야 되니까 본부장님의 그동안 업력이 제가 알기로 한 20년 가까이 되셨는데 투자 철학 그리고 자산 운용을 하시는 철학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투자 철학을 어떻게 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어떤 펀더멘탈 리서치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들을 탐방대로 진짜 많이 다녀서 조개 속에 숨어있는 진주를 찾아내듯이 정말 종목들을 진주 같은 종목들을 찾아내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기업들을 평가를 할 때 가푸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Growth at Reasonable Price. 그러니까 성장이 있는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사서 장기 투자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실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펀드매니저들도 각자 색깔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가치주의의 강한 매니저. 성장주의의 강한 매니저. 확실하게 색깔이 나뉘는데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운영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사실 어느 쪽에 한 쪽에 치우치기보다는 매년 초과 수익을 좀 쌓아가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본부장님 설명하시면서 제가 본부장님 얼굴을 이렇게 다 유심히 보는데 제가 공부까지는 한 건 아닌데 세계적으로 유능한 투자 전문가들의 관상과 많이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차라는 말이 저도 방금 질문을 드리다가 툭 나왔는데 미래차가 뭔지 말 그대로 미래세계의 차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지 풀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차라고 생각하는 저의 정의는 앞으로 발전되는 자율주행, 전장화, 친환경 기술 이런 것들을 융합한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보다는 기술들의 발전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의 간섭이 최소화되는 자율주행 이런 건 앞으로 자율주행 택시가 나올 수도 있고 택배회사 차량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나 음악 정도 듣고 있는데 향후에는 차 안에서 저희가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스마트 플랫폼 형태로 변화할 거라고 보고 있고 에너지도 친환경과 관련된 전기, 수소 이런 것들로 많이 이용할 걸로 보고 있어가지고 저희는 미래차가 단순히 사람이 운전하는 그런 차량에서 앞으로는 큰 거대한 산업이다. 자동차와 IT와 친환경과 이 모든 게 융합한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미래차 산업입니다. 미래차의 지금 선두주자가 테슬라다. 그리고 글로벌 펀드 매니저님들께서는 현대차도 그것 못지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이 아니고 플랫폼 기업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망도 보고 계신 거죠? 네. 테슬라는 사실 지금은 전기차를 팔아서 돈을 벌 그런 목적보다도 자연주행이나 이런 플랫폼을 팔아가지고 앞으로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회사가 포커스를 맞춰서 잘 나가고 있다고 저희도 보고 있는데 한 회사만이 모든 걸 다 MS를 쓸 수는 없고 현대차, 기아차, 특히 폭스바겐, GM, 각 대륙에서 1, 2등 하는 회사들은 충분히 거기를 캐치업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글로벌 주가를 보면 기아나 현대, 폭스바겐, GM의 주가들은 만성차 중에서 주가들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 유럽에서도 2, 3위권이거나 일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전기차나 이런 기술력이 약간은 지금 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들의 주가들은 약간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업의 가치가 이미 주가에 반영이 조금씩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탑 브랜드 자동차 회사들의 차트를 제가 하나하나 본 적이 있는데 자동차, 미래차에 대한 준비가 좀 돼 있는 주식은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패턴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주춤하고 늦게 시도한 데는 올라가는 다른 주식들보다는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다 전기차만 집중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자동차 주식 차트를 보면 이미 이게 대세를 접어들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도 보면 1년에 차가 한 1억 대 정도 팔린다고 보면 되는데요. 전기차나 친환경차의 비중이 한 3에서 4% 정도밖에 아직 안 됩니다. 많이 팔린 것 같지만.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2025년 이럴 때는 10%를 넘길 것 같고 2030년에는 2, 30% 그리고 2040년 정도 되면 한 절반 정도는 친환경 차량의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쪽의 성장성은 지금은 진짜 초입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액티브 펀드를 미래차 관련된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또 여쭤보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궁금해하실 텐데 그럼 미래차에만 포커싱돼서 회사를 잘 선정해서 투자하는 그런 펀드를 이번에 만드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미래차 액티브 ETF를 저희가 이번에 5월에 출시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친환경 2차전지나 수소나 이런 것들 위주로 된 ETF들은 기존에 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다가 자동차도 자율주행을 연구하고 있는 자동차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전장화 그러니까 IT 부품 IT 전자업체 중에서도 자동차 관련된 업체들의 주식들을 다 한 군데 모아가지고 향후에 정말 성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지금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싼 종목들은 약간 부진한데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지금은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조금 시장 적정 가격보다 좀 낮다고 하는 종목들에 대한 비중들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지금 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에 보면 미래차 해가지고 기본 소개 자료가 있는데 준비해 주신 자료를 하나씩 마우스를 넘기시면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차트를 보시면 미래차의 핵심은 자율주행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다스 같은 운전 보조장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차량은 2020년도에 800만 대 정도 팔렸습니다. 그런데 2030년대에는 5300만 대 이런 정도로 앞으로는 이런 아다스와 같은 운전 보조장치 뭐 한 자동차들이 많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지금 현재 이 차트를 보시면 기존의 자동차 제조업체의 시장은 연간 250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플랫폼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또 이런 것들로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 후에는 2500조에서 한 3배 정도 더 커진 7000조까지의 시장으로 미래차의 산업은 커질 것이다 이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차트인데요. 이거는 글로벌 자동차 리서치 회사인 내비건트 리서치에서 지금 발표를 한 건데 자율주행은 누가 얼마나 잘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난 건데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는 지금 앱티브랑 같이 해가지고 자율주행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평가하기에 포드, 웨이모, 바이두, GM의 크루즈, 그다음에 현대차 이 정도를 탑 그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연구가 안 된 기업들은 향후에는 좀 도태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투자할 때 어떠한 업체들에 투자를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중요한 내용이죠. 네. 저희는 일단은 국내에서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현대 기아는 저희는 가장 좋아하는 종목들에 속하고요. 여기 보이는 차트는 글로벌 통신 제어 장치 TCU라고 하는 건데요. 이 TCU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차량과 차량 간의 통신을 서로 해야 되고 같은 차 내에서도 전장 부품이 많기 때문에 서로 간섭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을 또 제어해 주는 이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글로벌 1위 업체가 컨트넨탈이고요. 2위가 LG전자입니다. 그런데 LG전자가 가장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곧 LG전자가 이런 TCU 부분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부품업체들 중에서는 저희는 만도라든지 현대모비스, 성우하이테 이렇게 세방전지 이렇게 밑에 땅까지도 저희는 지금 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2차전지와 관련 배터리 업체들은 국내 업체들이 글로벌 거의 탑티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또 이 밑에 들어가 있는 소재 업체들도 저희가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내에 구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품은 국내 상장된 회사들에게만 투자를 하는 상품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국내 상장돼 있는 회사들 중에서 미래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주식에 저희가 포커스를 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무조건 자동차 섹터에 있으면 여기에 다 포함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예를 들면 현대글로베스는 약간 좀 다른 거잖아요. 네. 현대글로베스는 여기 포함은 안 돼 있다. 추후에? 추후에 이쪽에서 수소나 이런 쪽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는 늘 수 있고요. 기존의 부품 업체들 중에서는 사실 이렇게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력에 쫓아가는 회사와 못 쫓아가는 회사의 차별이 확실하게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에 하던 그런 비즈니스 플러스 새롭게 변화하는 거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 저희가 세방전지를 하는 것도 이게 2차전지 배터리 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성우하이텍도 셀투바디인데 여기에 배터리를 더 얹어서 거기에 사업 포트폴리오에 넣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을 보면 이런 기업들의 실적들이 잘 나왔거든요. 주가는 현재 빠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나오면서 저희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 기업 이익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어서 이런 쪽에 포커스를 둬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네. 뭐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는 미래차 ETF와 다른 테마가 있는 신재생에너지 ETF 그것도 본부장님께서 직접 관여하고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본부 내에서 매니저가 운영을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두 가지를 선택을 했거든요. 테마로서 미래차 신재생에너지 이거의 공통점은 향후 10년 이상 성장할 수 있는 테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패시브로 안 내고 액티브 ETF로 낸 거는 이쪽은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 ETF의 장점 중에 하나가 포트폴리오를 매니저의 역량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리밸런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래차 같은 경우에도 레이다라든지 카메라, 라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 작년만 하더라도 라이다 기술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테슬라는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고 카메라를 사용해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라이다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이 빨리 변할 때에는 포트폴리오 조정도 해줘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패시브는 1년에 한 2번 특별한 경우는 4번 이 정도 하지만 액티브 ETF는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는 산업에서 또 기술이 빠리빨리 변하는 이런 테마는 액티브 ETF가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 액티브 ETF로 내게 된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들마다 성향이 좀 액티브 ETF나는 펀드매니저님들이 나보다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어차피 보고서에 어떤 종목이 투자한지 다 나오잖아요. 네. 매일매일 포트폴리오가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ETF는 투자하실 때 포트폴리오를 보시고 이 포트폴리오가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시장에서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공부하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참여를 좀 해보면서 추이를 보고 이 펀드매니저님께서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부하는 데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재생에너지 ETF 앞서 살짝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자료 준비한 게 있으시면 자료 보면서 신재생에너지 요즘에 에너지 하면 2차전지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요즘에는 재미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도 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해야 되니까 아마 상품으로 출시가 돼 있을 거고요. 이게 2차전지나 수소와 관련된 기업들은 작년도에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ESG와도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이런 기업들의 이익들이 그렇게 크게 잘 나오지는 않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가 좋은 매수기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현재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쉴 때 종목들을 저희가 잘 선별해서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하반기 내년도로 갈수록 이쪽 기업들의 이익들은 지금 현재 증가할 게 보이기 때문에 캐펙스 투자도 많이 하고 또 수주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종목을 잘 골라놓는 게 지금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삼성 코덱스 K 신재생에너지 액티브 ETF는 태양간 풍력 수소 2차전지 이거 기존에 우리가 통상적인 재생에너지라고 보는 쪽에 뿐만 아니라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친환경 기술을 가진 산업이나 기업에 추가를 하겠다라는 게 특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리 봤을 때 예전에는 GM의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TSMC가 GM의 탄소 배출을 넘겼습니다. 그 이유는 TSMC는 100조 이상 투자하겠다 공장들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탄소가 계속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공장을 지을 때 탄소를 저감시켜주는 기술 스크러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에 저희가 좀 특화돼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신재생에너지를 메가트렌드라고 생각한 이유는 각국의 글로벌리 정책들이 다 이쪽에 포커스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유럽, 한국, 일본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 또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각국이 이런 쪽으로 정책들이 앞으로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선진국들은 2023년부터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매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탄소 국경세가 뭐냐면 기존에 수출을 할 때 국가나 지역을 넘어갈 때 관세를 매기는데 이거에 추가를 해서 탄소를 배출하는 양에 따라서 추가로 관세를 매기겠다 하는 게 탄소 국경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는 그린피스와 EY 한영에서 나타난 보고서인데요. 2023년 한국이 지불해야 되는 탄소 국경세는 약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30년에 보면 한 1.9조 원 이렇게까지 증가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국내 철강이나 정유, 석유화학, 자동차 업체 이런 데는 부담이 되는 게 뻔하기 때문에 이런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기업들의 투자도 앞으로 전망이 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 세계가 정책적으로 구조적으로 아예 탄소 배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완전히 그냥 두 손 두 팔 다 들고 지금 막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거기에 돈이 또 몰릴 것이고 그거 관련된 사업을 열심히 하는 기업들은 성장할 것이고 그런 기업들을 조기에 발굴을 해서 또 탐방도 다니시고 그렇게 하셔서 지금 자산운용을 하셔서 이 상품이 매력 있다.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사실 저는 ETF 전문가로도 활당하고 있지만 거치식보다는 정액정립식으로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보셔라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아무리 전망이 좋더라도 우리가 시향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업황도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시장이 고점 대비해서 조금 옆으로 가고 있고 여기서 장기적으로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지만 아직까지는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상품이 소개가 되고 나서 너무 좋다 해서 한꺼번에 투자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설명 주시면서 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상황을 안 볼 수는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리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상승 때문에 약간 또 테이퍼링을 언제 할지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관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박수권이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는 6월달 넘어서면서부터 2분기에 대한 실적들이 나오면 저희가 보기에 2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 나오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기업들에 또 이제 자금들이 몰릴 거고 그렇죠. 주가가 올라간다면 저희는 그때 주가가 한 번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출시되는 ETF가 5월 25일에 출시되는데 그때부터 한두 달 정도까지는 좋은 매수 기회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그렇게 좀 강하게 얘기를 주셔도 괜찮은 건가요? 앞으로 사실 미래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데 과거의 경험을 보면 테이퍼링을 했을 때 2013년도에 테이퍼링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일시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일시적으로 있었고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죠. 기업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대한 우려들이 지금은 시장에 반영이 조금씩 되고 있다고. 맞습니다. 지금 섹터는 사실 시장이 먼저 많이 올라갔고 지금 가격 조정도 충분히 받은 것 같고 기간 조정 중이라서 제가 이 상품들을 미리 스크립트를 보면서 적재적소에 아주 적절한 상품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또 저희 구독자분들이 공격적인 성향이신 분들이 계셔서 한꺼번에 하시고 이거 별로네 이러시면 사실 저희들이 이 방송을 준비한 취지와 맞지 않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또 추가적으로 자료 뭐 또 있을까요 네. 신재생에너지가 최근에 좀 각각받는 이유는 사실 폴리실리콘 가격이 요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2008년 9년도에 폴리실리콘 가격은 한 300, 400불 했었거든요. 그게 작년 2000년 3, 4월 달에 6불 때까지 빠졌습니다. 그게 저번 주에 발표된 걸 보면 한 25불까지 다시 4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거는 이제 중국에서 환경이나 인권 이런 문제로 생산한 거를 선진국에서 안 사주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전에 비해서 확실하게 발전 단가가 태양강은 한 90% 정도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요. 풍력도 2009년도랑 비교해 보면 발전 단가가 한 70% 정도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저희가 그리디 패러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태양강이나 풍력과 같은 발전 단가가 원유나 이런 것들의 발전 단가와 똑같아지는 시점은 여기가 얘기하는 건데 이제는 이제 태양강이나 풍력이 그런 것들을 역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해외 글로벌 발전 회사라든지 국가에서 에너지를 투자할 때 이제는 태양강이나 풍력 같은 데 많이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 오시아이도 좀 다닥을 뒤다가 상승하는 모습도 좀 보였고요. 또 cs윈드라는 종목은 풍력 쪽에 그런데 cs윈드도 이 ETF 상품에 추가가 돼 있나요? 네. 저희의 메인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s윈드는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왜 cs윈드가 저희가 좋게 보냐면 예전에 풍력에서도 육지나 산간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했다면 이제는 환경 문제 때문에 해상풍력으로 많이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터빈의 크기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cs윈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글로벌 회사이고 또 미국에도 공장을 짓고 있고 하기 때문에 cs윈드는 저희의 메인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에 맞아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번인가 한국경제TV의 cs윈드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방송을 많이 안 하셨던 분이라 이게 약간 격앙되셔서 우리 회사가 엄청난 회사 한 것을 얼굴에 막 써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 좋은 회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etf에 cs윈드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태양광에서는 저희는 이제 oci. oci.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도. 이런 것들을 좋게 보고 있고 풍령에서는 cs윈드. 그 다음에 삼강 m&t 이 하부 구조를 만드는 건데 맞습니다. 이 하부 구조도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으면 아무나한테 수주를 안 주기 때문에 좋다 하더라고요. 삼강 m&t는 대만이나 아시아 쪽에서 많은 수주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만 보더라도 증가되는 모습들이 보여서 저희는 작년도에 많이 올라서 지금 좀 쉬고 있는데 지금이 좀 좋은 매수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이제 글로벌 이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들이 본격적으로 집행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 기업들의 실적도 같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사실 신재생에너지 하면 2차전지를 뺄 수 없는데 요즘에 재미가 없어서 제가 질문을 뒤에 좀 뺐습니다. 2차전지에 최근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조금 약간 불협화함이 있다가 잘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LG화학도 차트도 좀 좋아지고 오늘도 LG화학이 조금 상승 파동을 하락했었던 걸 절반 이상 되돌리는 모습 나왔고 SK이노베이션도 추가적인 하락 없이 박스로 우상향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2차전지 관련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2차전지는 사실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반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데 둘이 같이 진출을 해서 이번에 공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할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배터리 업체들도 글로벌 한 탑5 정도로 기업들이 LG화학, SDI, SK이노베이션, CATL, 파나소닉 이런 회사들이 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 한국 기업들이 선도주자니까 이런 기업들은 조종을 거치면 나중에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LG화학이 1분기 실장만 보더라도 배터리 쪽에서 이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한 7, 8년 동안 LG화학도 2차전지에서 이익을 못 내다가 작년부터 이제 이익을 내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매출이 늘어나면서 마진도 점점 높아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이렇게 쉬는 기간이 좋은 매스 타이밍이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앞서 시장 얘기도 살짝 했지만 2차전지는 시장 대비해서 좀 덜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증시가 외국인 수급에 도움도 없이 여기까지 이 위치에 있다는 것도 저는 사실 좀 되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도 20년 동안 시장 분석하시면서 이런 시장이 자주 볼 수 있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한 10년에 한 번? 네. 이 정도. 한 1999년도에. 그때부터가 대세 상승장이었잖아요. 그때 뭐 한 3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올라갈 때 있었고 또 2010년도 정도에 2008년 금융위기 겪은 다음에 차화장 넬리 하면서 그때 이제 2000포인트 다시 회복을 했고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다시 이제 3000포인트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때마다 보면은 사실 누군가 주도 세력이 있어서 그거 주식을 끌어올리는데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국 시장 이렇게 좀 조종 받거나 또 밸류에서 높은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좀 넘어온다면 한국이나 대만 중국 쪽은 앞으로 향후에는 각항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미래차 etf를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이제 줄인이라고 하죠. 시장 참여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전망은 좋은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좀 투자하는 노하우라든가 좀 자산운영을 총괄해서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눈높이를 좀 낮춰서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좀 현명한 투자일까 여러 가지 그 노하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주식을 투자할 때 사실 타이밍을 바닥에서 딱 잡아서 한다는 거는 불가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적립식으로 주가가 조종받을 때 일정 부분씩 사서 모으는 게 그렇죠.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은 사실 박스코장 세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주식 이런 주식을 쫓아가면 또 산 다음에 또 바로 조종을 받습니다. 그렇죠. 또 빠지는 주식 또 밑에서 매도를 하면 또 반등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기간 조종을 받고 있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적립식으로 매수할 거를 권해드리고 특히 이 액티브 etf의 장점이 또 전망은 밝은데 종목 선택에서 어려운 이런 투자자들한테 매니저가 직접 자기가 선택하고 애널리스트들과 같이 추천해주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또 이런 펀더멘터리 변화가 생겼을 때 즉각 매도를 한다거나 또 다른 종목이 나왔을 때 편입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는 패시브 etf가 굉장히 큰 시장을 차지했다면 액티브 etf도 일정 부분 그 부분을 차지할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 미국에서 보면 작년도에 액티브 etf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아크. 지금은 조금 안 좋은데요. 지금은 안 좋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부러지면서.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액티브 etf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이거는 아크가 투자하는 테마나 이런 것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엄청나게 제가 본 상품 중에 최고의 공격적인 상품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많은 수익을 냈기 때문에 미국도 금리 인상이나 인플렛 때문에 고평가된 종목들 조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아크 etf나 이런 것들 조정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지 이게 액티브 etf의 문제다. 이거는 사실 패시브나 그쪽에 투자하는 패시브 etf나 아니면 공모펀드도 그렇게 테마형 etf는 병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사실 장기 투자를 저희 투자를 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장기 투자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액티브 펀드의 성격은 사실 시장이 아니다 싶으면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리밸런싱을 또 하고 그러니까 내가 좀 저점에서 고점 매도는 사실 신의 영역이니까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파도는 큰 파도는 우리 액티브 펀드가 좀 탈 수 있다. 액티브 etf가 탈 수 있다. 이렇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해하셔도 되죠?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작년도부터 보면 액티브 펀드들의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 한 20년 이렇게 보면 액티브 펀드들이 잘할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럴 때가 뭐냐면 장에 주도주가 확실하게 있을 때. 그렇죠. 그럴 때 거기에 대한 주식 편입 비율을 높여서 초과 수익을 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액티브가 되게 잘했을 때가 2005, 6, 7 중국 투자 사이클 그다음에 2010년도 차화정 그 정도 잘했었고 최근에 또 다시 액티브 펀드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액티브 etf는 그런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장기 투자를 하면 기술 변화나 테마의 변화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매니저들이나 리서치해서 종목도 교체해 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연금이나 이런 장기 투자하는 데에서 이런 액티브 etf를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이 상품을 또 설정해서 하실 수도 있는 거죠? 네.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사실 저희들이 레버리지 etf를 코덱스 레버리지 etf를 주로 많이 제가 좀 공격적이다 보니까 하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퇴직연금 하면 너무 1배수밖에 못하잖아요. 레버리지가 안 되죠. 안 되니까. 안 되죠. 그런데 나름 좀 공격적인 내 퇴직금을 좀 그래도 크게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그래도 이게 약간 스펙타클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이나 이런 데서 약간 공격적으로 운용하고 싶고 나는 앞으로의 성장산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딱 넣어놓고 장기 투자를 하면 그렇죠. 네. 또 종목들의 기술 변화가 있는 거를 매니저들이 알아서 매매도 해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딱 적당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타 자산운용사에서도 이런 액티브 etf를 출시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맡아서 선의의 경쟁을 해서 좋은 성과. 네. 뭐 혹시 삼성 자산운용사에 근무하고 계시지만 혹시 타 자산운용사 etf 혹시 좋은 것도 혹시 있을까요? 네. 이번 5월 25일에 총 8개의 액티브 etf가 출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삼성에서 미래차랑 신재생에너지 또 한투나 미래 타임폴리오 이런 데서 모빌리티, BBIG, 친환경, ESG 또 이제 코스피를 벤치마크로 하는 이런 etf들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 좋은 상품들이 나와서 선의의 경쟁을 한다면 고객들한테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저희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내 회사 말고도 또 준비하는 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되면은 액티브 etf들도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고객들이 한번 잘 골라서 보면 좋은 상품들을 고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etf에 가장 투자할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거래량이잖아요. 맞습니다. 거래량이 없는 etf를 하기가 조금 그렇거든요. 또 상장 요건 중에 뭐죠? 상장 폐지 요건 중에 거래량이 없으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코덱스 etf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던 것도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냥 그 거래량 보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액티브 etf는 일반 공모폰드보다는 보수가 싸고요. 네. 그런데 이제 보수 몇 bp보다는 지금 말씀하셨던 거래량. 그렇죠. 효과가 얼마나 촘촘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살 때 1% 이상 효과가 벌어져 있으면 자기가 1% 높은 상태에서 매수를 하면 몇 년치 보수가 한꺼번에 나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etf를 고르실 때 효과가 얼마나 촘촘한지 거래량이 많은지 그렇죠. 또 하나의 선택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하나보다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고 늘 얘기해서 코덱스 etf를 자주 언급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부장님을 모시고 제가 방송을 하니까 너무 영광이고요. 아니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삼성 자산운용의 서범진 본부장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부장님 방송 유튜브에는 이렇게 좀 장시간 나오신 건 처음이신 거 아닌가요? 처음입니다. 처음이시죠? 경제tv도 한 분도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죠. 제가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지금도 젊으신데요. 네. 나왔었고 최근에는 잘 안 하고요. 그렇죠. 워낙 바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상품들이나 또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되고 또 제가 20년 넘게 여기 업계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주린이들한테 저의 생각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앞으로 자주 나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창궐 이후에 우리 주식 어린이인 주린이들이 많이 성장해서 이제 주소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느 정도 수준도 올라가신 현재 이런 데서 좋은 상품이 좀 출시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삼성 자산운용사 콜라보를 하고 있지만 저도 공부를 좀 오늘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범진 본부장님의 활약 또 자식 같은 상품들이잖아요. 그럼요. 그렇잖아요. 매니저는 자기 펀드가 자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떠한 펀드라도 다 똑같은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방송이 마음을 듬뿍 담아서 오늘 열심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방송 좀 어떠셨어요? 워낙 편하게 대해주시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처럼 많이 해 주시니까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또 말하고 싶은 것들을 잘 전달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나중에 콜라보 좀 행사 끝나도 좀 성과 좋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좀 섭외할 때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그럼요. 제가 뭐 꼭 이 ETF뿐만 아니라 주식에 대한 경험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필요하실 때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자산운용의 서범진 본부장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